안녕하세요 여러분 펠모 좋아 팅클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모빌 아이스크림 술의 9426을 소개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상장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시는 사장님이 계시고요 여기 꼬마 아이들이 있네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 지금 겨울인데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지죠 자 여기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판이 있고 어 남자 피규어와 여자 피규어 그리고 사장님 피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치마도 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을 실을 수 있는 수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콘 두 개와 뭐 빼로 된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으로 된 완성 완성된 아이스크림 콘 세 개가 있네요 아이스크림 콘서트 Suddles dubbed 내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조립을 다 해보았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아이스크림 콘 푸는거랑 이 소녀에게 이렇게 핑크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안에 아이스팩으로 된 아이스크림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맛의 아이스크림들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모자를 쓴 아이가 이렇게 초콜릿 아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정말 정말 먹고 싶어지네요. 근데 여기서 자전거가 있으니까 여기 아저씨가 타봐야겠죠? 자 잘 가나 본 자 자전시 얘네들은 밖으로 빼주고 자 태워주겠습니다. 앞치마는 빼야되는 것 같아요. 여기를 이런식으로 여기를 안전바 삼고 이런식으로 가는거에요.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는건데 실제로는 잘 바퀴가 잘 안 움직이구요.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모빌 9426을 소개해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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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